이단 님 좋아한다고 저한테 다음 생에 만나자고 야 그만하면 안 되지! 설렜어요. 그만해 그만해 나! 잠깐만 편집장님 난 맹세코 다른 사람한테 다 똑같이 했다. 저는 이단 님이랑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없네. 뭔 소리야 또! 아 난 진짜 눈물이 안 나와. 눈이 작아서 그런가? 혹시 현생 질문 하나만 괜찮으십니까? 형님 유부남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저 아직 식도 안 올리고 혼자 살고 있는데 내가 한 번 물어보세요. 혼인신고 했으니까 유부남이야? 아니 같이 살아야 유부남 아니야? 아 법적으로 유부남이야? 나는 왜 그런 아무 느낌이 없지? 여자친구가 게임하는 사실을 모른 채 1년 반 정도 만났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게임하는 게 뭐 범죄도 아니고 그냥 나 게임 좋아한다고 말을 하면 되지. 그럼 뭐.. 뭐 어려운 거야 그게? 여자친구가 게임을 싫어해요? 그러면 좀 피곤할 수도? 아 여자친구가 게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스노불이 졸라 굴려서 말을 못 하고 있다고요? 뭔 스노불이 굴렀길래 사귀고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말했는데 나 처음에 35만 원 있었다고? 솔직히 그 정도 아니면은 그냥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 등장 졸라 세게 말했어 진짜로 왜 그렇게 살았냐고 막 존네 궁금하네 도대체 무슨 스노불이 구르는 거냐? 아 부연 설명 좀 해봐 아이 궁금하니까 남의 가정 사 듣는 게 제일 재밌는디 디스코드 와볼래요? 야 와봐 정준호 씨 디스코드 좀 와봐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쇼 아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아직 한숨 쉬면 안돼 그 뭐 여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나 됐는데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선생님 아 이게 싫어하구요 그 요새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청년이 좀 진지해져가지고 그 뜻은 사실을 말해야 될 거 같은데 이제 내가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취미생활 찾다 보니까 좀 게임에 선 대는데 좀 게임이 재밌어서 이것 좀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선의 거짓말 하면 될 거 같은데? 어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 같은데 그 방법이 있나? 어 여자친구는 그 취미 활동이나 본인의 여가 개인 시간을 보낼 때 게임을 취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좀 빡센데? 뭐 선의 거짓말이 아니라 여자친구랑 한번 이야기를 해 그냥 술 마시면서 한 번 이야기 아 술도 마시지 마 그냥 맨정신에 내가 골프도 해보고 싶고 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데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나는 이게 게임이 제일 나한테 맞는 거 같다 여자친구랑 나도 이런 대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 보다 안으로 도는 게 나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장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좋게 풀어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래서 나는 거기서 말 안 통하면 결혼은 최고 할 거 같다 아 조졌네요 무섭습니다 형님 아니 근데 언니가 풀긴 풀어야 돼 님 만약에 평생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네 형님 얘기 잘 해보았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보석은 주고 가고 일단 고생했어요 뭐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연애 상담소 한번 할까 오늘? 연애 상담소 한번 할까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 여성분이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남자친구랑 사귄 지는 얼마나 됐고 그런 거 아 저는 남자친구는 없고요 네네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좋더라고요 요즘 게임보고 뭐하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남자분이 없는 직장이어가지고 약간 좀 남자만날 접점이 일단 좀 없긴 하네 지금 혼자 게임하고 회사 다니고 이러는데 남자친구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 결혼하면 나는 어떡하지? 나 안 가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 여자친구 기준으로 말해줄게요 내 여자친구도 항상 술 먹으면 그런 말을 하거든 너무 빨리 결혼하는 거 아닌가 주변에서 다 결혼하니까 나도 이게 결혼을 해야 될 거 같아서 결혼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술 먹으면 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결혼을 할 생각이 있고 신체학적으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저기가 있잖아 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요즘 여성분들은 보통 한 37가지를 뭐 결혼을 한다고 본대요 뭔가 외로움도 지금 안 느끼고 있잖아 네 솔직히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만족스럽기도 하고 조금 귀찮은 것도 있고 그러면 안 될 거 같아 그러니까 게임하는 시간도 좋은데 나는 약간 좀 밖으로 도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라는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의 이제 님 인생을 위해서 한번 나가서 돌다 보면은 님의 어떤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 사이버 세상 말고도 밖에도 할 거 많거든 그렇게 한 1,2년 돌아봤는데도 생각이 안 바뀌면 난 지금처럼 살아도 뭐 지장 없다고 봐요 뭐 요즘 시대에 꼭 누구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잘 사는 세상인데 아 이 얘기를 해도 되나 할지 좀 고민이긴 한데 아 하세요 아 이단님 혼나실까 봐 아 상관없어요 제 영지에서 이단님을 뵈가지고 제가 이단님 좋아한다고 응원한다고 했더니 저한테 다음 생에 만나자고 야 그만하면 안 되지 그만하면 안 되지 여기서 그냥 얘기해 봤어요 저는 근데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지금 땀이 나거든요 지금 현직자님 행복하세요 아마 근데 게임에도 좋은 남자 많으니까 여기서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제가 19년차 RPG 유저로서 제가 조언 드립니다 게임에서 남자를 만날 때 네네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네 어 남자가 술을 먹냐고 물어볼 때 이 사람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 저 프리랜서입니다 라고 하는 애는 90%로 쌀이에요 아 아 쌀 90%로 쌀이기 때문에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세 번째는 어 뭐 없네요 어 없어요 레이드 좀 무서워서 잘 많이 못 다닌다 막 그랬을 때 님 없으면 게임 망함 맨날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저 좀 그때 좀 설렜어요 너무 아 다행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만해 그만해 나 온라 그만해 이제 그만해 잠깐만 자 편집장님 야 이거 나 진짜 난 맹세코 다른 사람한테 다 똑같이 했다 지금까지 이다이의 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땡 안녕하세요 이다님 또 여성분이네 네 어느새 네 이거 연애 상담이에요 연애 상담 어 네네 저는 이다님이랑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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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말이 없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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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거를 옛날에 다른 지인들이 말했을 때 너무 여우짓하는 거 같다고 어 나는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럴까 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다 너가 좀 실제로 이제 좀 제가 이것저것 잘해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뭐 디코로 해서 아 저 핸드폰 이건데 저랑 카톡 하실래요 이렇게 많이도 들어봤었고 여자들끼리 이제 그게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 말해줄게요 네네 그러면 진짜 미친놈한테 꼬여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님이 제 막내 동생이었으면 제가 진짜 혼냈습니다 번호 그렇게 쉽게 해주면 안 돼요 맨날 친해지면은 카톡 아이디 달라고 하거나 번호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만나는 걸 또 좋아해요 여기서 만날래? 어? 그러자 한번 만나자 해서 두 명 세 명 이상 이렇게 같이 뭉칠 때가 있는데 자제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난 약간 너무 겁이 없는 거 같아 게임에서 뭐 만난다고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좋은 사람도 있어 진짜 님의 나중에 배우자를 여기서도 만날 수도 있어 게임을 좀 오래 가면서 알아가는 거지 막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계속 친해지고 싶다 이런 거를 어필하는 거는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이상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좀 더 조금 텐션을 낮춰서 좀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면은 지나가다가 저기라고만 해도 본인한테 호감 있는 줄 알아요 90%는 남자는 그래 남자는 그렇거든 텐션을 조금 내려야 돼요 나는 님이 노력하는 포지션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포지션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음 알겠습니다 약간 이건 인싸고 뭐고가 아니라 님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무슨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님한테 상처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게 그 아까 뭐 카톡 오는 것도 봐봐요 그거 막 집착이 돼버린다고 그리고 혹시나 이성적으로 외롭다 그러면은 제 유튜브에 원재씨라고 있는데 나중에 소개시켜줄 테니까 따로 저기 하시고요 어? 들리시나요? 어 네 들립니다 반갑다 나 남자가 좋아 아우 씨 밖에 이제 데이트할 시간에 터던을 좀 더 돌고 하면 주변에서 예전엔 막 소개팅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힘들어가지고 집에 오면 이제 또 할 숙제가 많잖아요 저희가 또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금전적인 여유 말고 그냥 삶에 뭔가 여유가 없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거든? 그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여유가 생긴다? 지금 아쉬운 게 없는 인생이 아니야 떳떳한 직장 있고 지금 그래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가졌어 그리고 집에 와서 게임하는 것도 재밌어 굳이 뭐 이성 만나야 되나?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게임하다가 만나세요 어 그게 난 그게 맞다고 봐 어디서 만날 것 같아? 신규던전 나올 때 거기서 만납니다 보통 거기서 돈이 같이 이 힘든 곳에서 굴러파야 이게 또 애정적으로 이게 쌓인다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면 뭐다? 님은 지금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좋은 파티를 골라서 들어가야지 아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너 남자잖아 아닌데요? 어 뭐야 여자네 서버 씨 아 어떡해 저 이모 어떡해 너무 좋아 아 예예 남자친구가 요새 로아의 흥미를 잃어가지고 자꾸 딴 데 가서 메이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딴 집에 바라볼 필요로 갑니다 아 본인은 좀 지금까지 로아로 계속 남자친구랑 재밌게 했잖아 근데 남자친구 잠깐 외도하면은 그냥 냅둬요 게임 뭐 잠깐 갔다가 또 오게 돼 무조건 이것도 그냥 남자친구 취미생활 존중한다고 생각해 대신에 남자친구한테 말해 나는 너랑 게임을 하고 싶은데 나는 네가 메이플 하는 모습도 보기가 좋다 대신에 나랑도 시간을 내서 게임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랑도 카멘을 가줬으면 좋겠다 대신에 너 부담 안 가는 선에서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좋게 말하면 남자가 거절할 이유가 1도 없거든 서로 존중해 주면서 타입 좀 만들어 그게 맞는 거 같아 들리시나요?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제 연애를 안 하기 때문에 연애를 왜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네 음악에서도 길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겠지 이제 연애를 위해 강사를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연애나 뭐 다른 것들 버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냐 지금 연애냐 지금 거의 이거네 제가 또 여자를 좀 좋아해서 아니 솔직히 여자 취하는 남자는 없어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성적으로 외로움은 타는데 막상 만나면 긍정적인 여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여유는 되는데 이제 그러해버리면 미래가 부장이 안 되고 저축이 안 됩니다 어 맞습니다 형님 형님 역시 나라면은 놀 때 놀아?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면서 이제 님 그냥 배우자 찾는 게 맞는 거 같아 님이 결혼을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하면 님한테 맞는 여성분 찾고 나서 이제 서로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면서 일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님 아직 그렇게 급할 때 아니에요? 스물 여덟이면은 야 야 나는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나이 서른 셋에 통장에 35만 원 있었다니까 쥐어짜면 되더라고 어떻게든 돼요 밴드 때문에 시간 없다 뭐 돈 못 만들겠다 뭐 이거 있지?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진짜 님이 돌아버릴 것 같은 여자 만나잖아? 님 그거 다 제쳐놓고 일만 하게 돼 진짜 그렇게 되더라 사람이 파도라는 곡이 있어 파도 이거 유튜브에 치면 나오나? 네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 노래 야 노래 너무 좋다 방송에서 다문가 엔딩곡으로 좀 틀게 그런데 여기 여성분 상당히 미인이신데 어떻게 좀 안 되나? 길을 열어보니 그냥 아니야 근데 밴드 터진다 이번에 그러다가 아 그쵸 그쵸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야 이거 썸네일 만들었네 그냥 이거 바로 쓰면 되겠다 그냥 이거 바로 쓰면 되겠다 야 이거 썸네일 만들었네 기대됩니다 형